세계적으로 관록을 자랑하는 미국 7개 우수 농구팀의 선수권 쟁탈전이 최절정에 달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흰 유니폼을 입은 보스톤의 셀틱팀과 검은 유니폼을 입은 로산젤스의 레이코 팀과의 결승전 수량입니다. 로산젤스 팀의 득점 선수인 베일러 군의 활약이 눈에 띄고 보스톤의 코시 선수, 로산젤스의 러셀 선수 등의 과인플레이를 보여주는 가운데 게임이 끝날 무렵까지 스코어는 100점에까지 올라 막상막하 승부의 예측을 불화했습니다. 드디어 게임은 110대 107 보스톤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미국 농구협회 주체인 직업농구선수권대표의 영광의 우승은 보스톤 셀틱팀이 차지했습니다.